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큰 제목 하에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룻기가 4장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1장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2장 3장 이런 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합에 대해서 조금 지리적인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오미와 가족들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모합 땅에서 한 10년간을 살았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 유다라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은 다음에 며느리는 뒤로 남겨둔 채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미가 이 땅에서 모합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에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말론과 킬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 모합 땅에서 두 며느리 즉 룻과 오르파를 아들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먼저 모합 땅에서 한 10년간 사는 동안에 세상을 떠나고 말론과 킬론 두 아들도 룻과 오르파와 결혼한 다음에 아무런 씨도 남겨주지 않고 어머니와 며느리 둘을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와 룻, 오르파가 다시 나오미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제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게시해 준 것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룻기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난 일은 시대에 판관이 다스리는 판관은 사사라고도 하죠 사사는 판관의 옛날 중국식 이름입니다 판관은 말 그대로 재판 또 판단 그러니까 사법의 권한도 있고 또 관, 관청, 관리, 행정의 권한도 있고 이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관이라고 하죠 사사라 그래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근데 이제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는기 시작 전이죠 이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는 지역 이름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됐는데 자기와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키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하기가 좀 힘들죠 그럴 때는 주인공 이름하고 필요하면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나오미가 여기서 주인공이니까 나오미와 루시 나오미의 이름을 꼭 기억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sweet 아주 달콤한 사람이 nice 좋은 이런 뜻이죠 나오미요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역적으로는 유다 땅 베들레헴의 종족적으로는 에플라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약 10년간 살았는데 엘리멜레크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은 남겨졌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모압 지역에서 살아서 모압 여인들을 두 명을 나오미가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한 명의 이름은 오르파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그런데 이 10년 동안 살면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결혼한 며느리를 맞이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하고 루트 오르파 이 며느리들만 남게 됐죠 그리고 말론과 킬리온 두 아들도 또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나오미가 일어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자기의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모압을 떠나서 그 이유는 모압 땅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또 어떻게 빵을 공급하셨는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10년 동안의 기금도 끝나고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나오미가 나왔어요 그곳 즉 자기가 있던 모압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길을 계속 가고 있었어요 유다 지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압 지방에서 남아서 새 남편을 만나서 그냥 거기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해라 이렇게 하려고요 자 그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신명기 25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살펴보고 루키 1장에 나오미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만약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의 아내는 새로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밖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 결혼을 하면 안 되고 대신에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즉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아내가 되게 하여서 그의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어떤 의무냐면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죽은 형제의 아내가 만약에 자기를 통해서 이세를 갖게 되면은 호적상으로 아내의 처음 남편에게 호적상 올라가게 됩니다 즉 자기 형제의 대를 계속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런 일이 되어야 되는데 첫 아이 그녀가 낳은 그 아이는 계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이름이 먼저 죽은 그 형제의 이름으로 계승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부터 푸다 나가버리는 게 없다 즉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계속 물러받게 됩니다 되는 거죠 그런데 형의 동생이나 동생의 형이나 먼저 세상을 떠난 그 형제 중에 다른 형제들이 나는 형이나 동생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기 싫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나왔죠 그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나는 좋지 않다 그러면 그때 그 형제의 아내된 사람은 올라가서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시오 뭐라고 말을 하자면은 내 남편이 됐던 형제가 이걸 거절합니다 그의 형제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이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되는 것을 그렇게 세워주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는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제면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 도시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계속 고수할 거냐 즉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안 하려고 할 거냐 이렇게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형제된 아내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장로들이 보는 데서 그 발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내됐던 사람이 그 형제에게 침을 얼굴에 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때 윌은 고집 습성 이런 걸 나타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형의 아내나 동생의 아내가 씨가 없는 상태로 그 형이나 동생이 죽으면 그 형제 중 누군가가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여서 거기에서 이세가 태어나면 그 형제의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이름으로 계속 계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이름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불려지게 됩니다 뭐라고 불려지냐면 그 사람은 자기 신을 벗은 사람의 집이다 이게 불명의 수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이 명령을 지키게 했는데 그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주셔가지고 자기 신발도 벗고 그 다음에 형제 안에 된 사람한테 침패팅도 당하고 이런 것을 동네에 있는 도시에 있는 장로들 앞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 형제의 씨가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입니다 법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1장 7절로 다시 왔는데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모합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두 며느리도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길을 갔어요 다시 유다 지방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 아까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구절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두 형제가 있는데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렸잖아요 만약에 또 더 형제가 있으면 그 밑에 형제들이 며느리들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맞이하면 또 형제들의 씨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며느리들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둘은 각각 자기 어머니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사람에게 대해줬듯이 그리고 나 나오미에게 대해줬듯이 그러니까 이제 모합지방에 남아서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들여서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앞날에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그래서 앞에 메이가 생략됐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의 집을 원하신다 너희가 편안한 새로운 결혼생활을 하기를 그리고 너희 각각이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러자 그 두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가 나오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죠 내 딸들아 다시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래하느냐 아직 이 남자아이들이 내 태에 더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들이 그래서 너네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없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을 가라 이는 나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서 남편을 두지 못한다 설령 남편을 두는 소망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남편을 맞이해서 오늘 밤이라도 또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그러나 또 결혼할 나이만큼 한 20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너네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새로운 아들들이 태어나서 결혼할 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은 없었지 않느냐 그걸 기다리다가 너네들이 새로운 결혼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다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만두고 그냥 모합에 머물러서 모합에서 새로운 결혼생활을 해서 주님께서 너희들한테 그런 편안한 결혼생활을 허락해 주길 원한다 이런 말이죠 아니다 내 딸들아 그건 안 된다 그것이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매우 괴롭다 너네들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너네들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고 또 아들들을 낳아서 아들들이 결혼할 때까지 다 잘하고 너네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은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 너네들이 나한테 또 내 아들들한테 잘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비록 모합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결혼생활을 할지라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두 며느들이 다시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파는 어머니한테 입을 맞추는 작별인사를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러나 루스는 이 시어머니에게 딱 발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루시 말하기를 나오미가 말했네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그대의 동선은 돌아갔으니 자기 백성에게 즉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때 당시는 어떤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의 신을 반드시 성겨야 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루트 그대도 그대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루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나한테 그렇게 강제로 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내가 가겠고 다우는 2인칭 단수죠 그 다음에 EST가 붙은 것은 2인칭 단수 다음에 붙었어요 Where you go 어머님이 가는 곳에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내가 가고 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는 내가 머물겠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또 어머님의 하나님이 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힐 것입니다 또 메이가 생략됐죠 기원문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그것보다도 더 해줘도 좋습니다 만약 죽음 죽음 외에 어떤 것이 어머님을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거기서 내가 묻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죽으면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죽지 않는 한에는 내가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루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보니까 이 루시 아주 굳게 마음을 먹는 것을 자기와 함께 가기로 마음 먹는 것을 어머니가 보니까 그때 루시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쳤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마침내 그들이 베들레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오미의 고향으로 왔죠 그들이 일어났을 때 베들레헴이 일어났을 때 온 도시가 그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자 모합 여자인 이 나오미와 루스에 대해서 도시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이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모합에 가서 잘 살라고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 남편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오미하고 며느리인 룸만 돌아왔구나 이런 말이 온 도시가 그것 때문에 떴으겠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도시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sweet 마라는 마라의 쓴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bitter 그런 말이죠 이제 나의 이름을 sweet 달콤하다 향기롭다 nice하다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의 이름을 마라 쓰다 참 모질다 이런 말로 나를 불러다오 그 이유는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나갈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이렇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는데 빈손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이제 뭐 숫제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혹대려다가 혹도 붙여갖고 왔다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어찌 여러분들은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나를 거슬려서 나를 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재산도 얻고 나오미하고 나하고 홀몸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입니다 이같이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압여인은 루토 자기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모압지방에서 이렇게 돌아왔죠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엠에 이르렀어요 보리수확을 시작할 때 우리같으면 이제 9월 10월 이렇게 수확을 시작할 때 추수가 시작될 때 이때 고향을 돌아오게 된 거죠 여기서 나오미를 살펴보면 나오미는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한 거죠 요즘에도 보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엠포세대 그런 말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죽은 사람의 몫까지도 다 포기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된 기가 막힌 일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루키 2장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